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이신구씨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파리바게트빵 이건 팥빵인 것 같고요 이건 크림빵 이것도 무슨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빵 총 3가지 가져왔고요 이거 잘 보시네 매즈밀 듀싱도 엄청 맛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리바게트빵이랑 배즈밀 좋아하시나요? 전 엄청 짜왔거든요 아 이거 팥빵이었구나 진짜 맛있겠다 직접 먹을 건 맛있군 이거 찰떡궁합입니다 요즘 추우신게 팥빵지점 고기가 진짜 맛있답니다 햇볶이 예뻐보이죠? 저는 디유 중에서도 배즈밀이 가장 맛있거든요 검은콩에다가 아몬드하고 후따들어가 있네요 음 음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아 하나 다 먹었군요 크림빨이거든요 오 이거 크림빨 짜있고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두툼하고요 먹어볼게요 음 깔끔하고 혹시 부드럽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빨 드셔보세요 맛있답니다 음 음 이것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한 발 다 먹어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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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음 도라에맹 좋아하는 팥빵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빵 안에 팥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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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국시틀TV에 대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유진국시틀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